자세한 배우는 모습 creepy normal 네! 안녕하세요 몬스턱스 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현입니다 Q. 편시어프의 쿡쿡이 끝나면 그걸로 식사를 해요 아까 지도를 하고 제가 제가 식사하고 왔어요 제 거예요 여기에 쓰레기통이 어디 있어요? 네? 쓰레기통 쓰레기통 여기요 여기가 쓰레기통 쿵쿵쿵 뭐하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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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나 지금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뭐라고 들었어? 아쿠온전! 아쿠온전 아쿠온전 어떻게 한번 오토분 보여드릴까요? 발 뒤니깐 발이 한번 호쩍! 오케이 오늘 나쁘지 않아요 오늘의 도전 메뉴는 닭갈비 닭갈비요? 어 닭갈비야 주세요 댓글이요 댓글 댓글 브이앱한 이유가 뭐예요? 사람들과 소통 팬들분들과 소통 소통하려고 그래서 튀김가루는 적은 것보다 대단한 이유가 너무 많아 이거 4인분 넘겠는데? 이렇게 한 우와 민혁이는 셰프라고 하기 좀 그랬어요 아 그 뭐 본인의 셰프여가지고 볼펜으로 요리하셨습니까? 아 그거는 음 음 흠 야 흠 흠 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리고 우리가 벌써 한 한 한 7년째인 것 같은데 아니 한 7년째 됐죠 한 7년째인 것 같은데 요리를 흠 흠 흠 흠 흠 흠 하하 으흠 으흠 너무 너무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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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의점에서 일하시는 거 어휴 닭을 넣어야지 흠 아니 볼이 얼마나 커야 되는 거야 흠 이거 너무 넘칠 것 같은데 흠 진짜 한 2만원은 필요하겠는데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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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개인적으로는 저 운동도 좀 하고 있습니다 흠 흠 흠 흠 칭 흠 칭 흠 제가 죄송해요 오 죄송해요 무슨 미니 흠 제가 놔둔게요 방금 제가 손을 부은 거 한번 빨아먹어봤거든요 네 되게 맛있는데요, 진짜? 오케이 그러면 손은 뭐예요?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맛없으면 이상하다 모자라다고? 왜? 양념이 12분짜리라는데? 왜? 양념이 12분짜리라는데? 아, 형은 씨 네 전 뒤집기 실력 기대됐네요 아, 이게 가장 이거 알죠, 이거? 백조만 선생님께도 그러셨어요 2분짜리라 1분짜리라 1분짜리라 형은 씨, 어떻게 하셨지? 1분짜리라 1분짜리라 2분짜리라 1분짜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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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, 하실 수 있어요? 해볼게요 해볼게요 나 떨린다 지금 해요? 양념이 너무 안 되죠? 사장님 사장님 혹시 뒤집기 좀 잘하는데? 뒤집기 좀 안 뒤집기 좀 안 해? 아니요 장바구니 2분짜리라 2분짜리라 4분짜리라 2분짜리라 1분짜리라 2분짜리라 2분짜리라 3분짜리라 2분짜리라 4분짜리라 1분짜리라 아멘